농연입니다. 어느덧 3년째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상당하게 표현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신다면 비로 좀 팔아주십시오. 어느덧 참외 2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도와줄까 아니면 진짜 안 보는게 맞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정한 선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정도 내가 판매에 대해서 제 기준이 있겠지 그 기준까지 도달한다면 이 다음은 내가 이제 숙배로서 후배들을 위한 참외의 교육공간, 어둠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인성의 공간 이런걸 만들어서 우리 성주군 후배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소신입니다. 이게 저에 대해서 농민들의 평이 정말 좀 안좋습니다. 안좋아요. 자 제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그러면 비싸대 비싸대. 제가 물어봐요. 어떤 부분이 도대체 비쌉니까? 그냥 한 품목이 비싸다 이겁니까? 뭐 쉽게 무슨 야라가 비싸다? 근데 알다시피 기본 가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본 가격이.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해봐요. 제 한동의 기비, 추비가 정말로 그렇게 많이 비싼지. 그냥 무작정 타인이 비싸다. 그렇게 해서 비싼게 아니고 직접 제 비로 썼을 때 한동의 기비, 추비가 얼마정도 나올 것 같다.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게 정해져있어. 면적 대비 매출이야. 면적 대비 매출. 그리고 이제 지출입니다. 내가 매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지출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 비로 있으면 망한다. 망한다. 이미 대한민국 1등 참회가 제 거래처입니다. 콩반장 1, 2등이 제 거래처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늘 표현하잖아요. 망하고 흥하는 건 여러분들의 지식, 전략, 무력이지. 어떻게 이게 제 세치협입니까? 어떻게 이게 제 비롯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명하게 좀 표현을 해봅시다. 저로 인해서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혼도 한 게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안 맞다라는 거지. 타인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의 현재를 그대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돼요. 에드표. 네가 한동에 1,500, 1,800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더라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근데 왜 나는 안되냐 이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 되고 누군가 안될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지하게. 아, 저의 인성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계신데 제가 40대 초라서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많이 도는 겁니까? 제 인성이 나쁘다. 이거는 간단해요. 제 부모님이, 제 와이프가, 제 자식들이, 제 친구, 제 지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미 몇 년 동안 해온 업자들. 이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분들은. 간단해요. 10명 중에 솔직히 2, 3명은 저를 나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7명이 저를 좋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저는 괜찮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마음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 인성을 논한다. 이게 아니래도 여러분들 한동의 결과물을 논하면 돼요. 어? 여러분들이 농민으로서 내 열매를 먹는 소비자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바꿔줄 수 있는 업자. 그런 업자들을 찾아서 선택하면 돼. 그리고 결과물을 바꿔내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 비롤을 쓴 10명 중 7분들. 이분들이 저를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쉽게도 3분은 저를 인정을 안 해요. 그중에서 또 한두 명은 저를 심하게 욕하고. 왜? 농사가 안 되니까. 근데 저를 만나기 전에는 농사가 잘 됐습니까? 정말로 이게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안답게도 저에 대한 호불호는 평가는 정말 안 좋아요. 냉혹해, 농혁해. 근데 10명 중에 7명은 저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본 결과물이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숙일 마음은 없어요. 왜? 인생은 간단해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제가 계속 도움이 되는데 간단해요. 어차피 대중적으로 쓰는 이 농약. 농약을 제가 전략적으로 공급해드릴 겁니다. 그 과정에 매출이 더 증가하고 지출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게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니까. 저는 항상 표현해요. 학농의 참외를 선택한 내 후배들의 교육공간. 농연사당.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 관여하는 공간. 농연재단.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위한 공간. 이런 걸 제가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걸. 저를 싫다 나쁘다 말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잖아요. 와서 숙여라. 접대해라.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의 매출이 바뀔까요? 환경의 매출을 바꾸는 건 접대가 아니에요. 숙이는 게 아니에요. 대화지 대화.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굳이 저를 못 보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돈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억지로 계속 인연을 이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반대로 좀 부탁을 드립시다.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들께서 저를 이제 나쁘게 말하시고 제 글 근데 이것도 안 맞아. 저를 나쁘게 말하면서도 제 글, 제 영상은 또 보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죄송한 저를 욕하려면 저랑 만나서 대화는 한번 해보고 나서 저를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유튜브 의사와 저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한 비로농약 팔아줄 의사가 없다면 맞아요. 이건 제 영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정보는 필요하고 도와줄 의사는 없다. 이게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그냥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요. 다른 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진정 모르겠습니까? 정신이 간단해요. 이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제보다 오늘 매달 매년 조금씩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된 겁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지출이 너무 많다. 당연하지 시작점인데 근데 매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면 지출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예 씹든지 아예 쌍욕을 하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농사가 안 된다고 타인을 욕한다? 그게 안 맞댜도 그게 매드피오 내가 좀 힘든데 좀 양해해주면 안 되나? 좀 배려해주면 안 되나?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무시하고 씹고 이렇게 하면 끝끝내 감정 싸움을 해야 돼요. 저는 다시 한 번 표현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동의 매출이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높여줄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많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많이 되면 안 돼. 2년, 3년 길게 4년, 5년 이런 식으로 매출이 성장하면서 안정이 돼야 돼. 이래야지 제가 빠져도 여러분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을 만들어줄 수 싶은 겁니다. 그 과정을 이건 사실입니다. 10m 하우스로 2천만 원 2m 50하우스로 1,800만 원 2m로 1,600만 원 충분히 이게 가능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11m로 2,500 1,000m 1,000m로 3,000만 원 충분히 가능한데 안 하잖아요. 타인을 욕하지 마요. 네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자책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안 바뀌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구나. 내가 바뀌어야지 내 주위 사람들이 바뀝니다. 내 아이들이 내 와이프가 최소한 내가 가장이라면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저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상입니다.